이닝을 많이 못 던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타자랑 이제 좀 쑤싸움에서 조금 카운트가 많이 타자가 컷트컷을 하면서 조금 그런 점이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상대가 잘했다기 보다는 제가 볼이나 스트라이크를 확실히 좀 구분해서 던져야 되는데 볼이면 아예 볼로 가고 또 스트라이크를 몰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더 보완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.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점수 주기에는 좀 너무 부끄러운 성적인 것 같고 저는 한국에서도 이닝을 많이 던지는 그런 던지고 싶었었지만 확실히 빅리그라는 무대에 조금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그래도 던지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걸 잘 찾아서 항상 게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회사와 대해쌈가 통제 맥주가 캠프 캠프